자, 아싸 노래교실의 진행을 맡은 이상훈입니다. 저 대표 이상훈입니다. 뭐가 대표예요? 아싸 노래교실 제작자 대표 이상훈입니다. 제작자 웅 엔터테인먼트 대표 이상웅 사장님. 그렇죠. 무더운 여름 어떻게 지내셨어요? 잘 지냈습니다. 잘 지내셨어요? 아싸 덕분에. 아싸 덕분에. 네, 아싸 덕분에. 올 여름에 횡성도 갔다 오고. 횡성은 왜 갔다 오셨어요? 우리 손녀, 손녀 잘 두는 바람에. 손녀를 잘 두는 바람에? 손녀딸이 아토피 피부염이 있어가지고 국가에서 지원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하신 거잖아. 그렇죠. 잘 다녀오셨어요? 잘 다녀왔습니다. 휴가는 제대로 다녀오셨네? 또 한 번 가고 싶어요. 자, 우리 아싸 노래교실 시청자 여러분들 휴가는 잘 다녀오셨는지 모르겠어요. 아주 무더운 여름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건강 잘 지키시고 또 여름철도 주의할 게 많아요. 그렇죠. 식중독. 음식 잘 먹어야죠. 아무리. 배가 고파도 절대 더위 잡수시 마셔야 되고. 그렇죠? 우리 이사장님 또한. 네, 그렇습니다. 그래요. 아무튼 더위 아주 강하게 힘차게 잘 이겨내시라는 의미에서 오늘도 마찬가지로. 자, 멋진 강사를 소개해야 돼요. 그렇죠. 누구죠? 두 번거로운 서러운 신소영 PD님을 소개합니다. 자, 소개합니다. 나와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아싸 노래교실의 신소영 선생님입니다. 저는 이상훈 학생입니다. 저는요, 제 이름 뒤에 님자를 붙였어요. 웃겨요, 제가 봐도. 그러니까 종교지 항상 종령 받잖아요. 아니에요. 아니, 오늘은요, 전승희 씨의 한방의 브루스를 저희가 가르쳐드릴 거예요. 아, 예. 근데 이 노래도 사장님께서 이 노래를 선곡하셨잖아요. 그렇죠. 네, 어떻게 한방에 이렇게 브루스를 추시려고 그러시나요? 아, 한방에. 근무한 못한 거 한방 날려버리려고. 날려버리신다고? 그러지. 아, 그래요. 그러면 사장님이 얼마나 잘 부르시는지 1절 한번 테스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사장님, 오늘도 마찬가지로 박전은 타셔야 돼요. 한방, 두방, 세방, 네방. 한방, 두방, 세방, 네방. 딴딴딴. 노래 들어갑니다. 시작. 옛날의 나를 말한다면 나도 한때는 잘 알았다. 그게 나였다. 아니, 그게 너였다. 한때 나를 잠깐 말하자. 사장님, 박자가 맞았다고 생각하세요? 아니, 고기가 조금 내가 느렸어요. 제가 봤을 때는 사장님은 나훈아 씨의 예전에 배우셨던, 잠깐 내 말 좀 들어보세요, 제말 좀. 나훈아 씨의 잔해라는 노래는 사실 박자 타기가 되게 어려웠거든요. 그런데 그런 노래는 참 잘하시는데 이런 정박으로 궁짝짝짝. 옛날의 나를 말한다면. 이 노래는 제가 박자를 미흡한 이유를 알아요. 왜냐하면 감성이 풍부하셔서 감정이 풍부하셔서 옛날의 나를 말한다면 이렇게 하시다 보니까 좀 그런 것 같은데 박자 한번 타고 오세요. 시작.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이리야. 더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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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럭. 다시 한번 해볼게요. 시작. 하나, 둘, 셋, 넷. 박자.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그래요. 애기 달래듯이. 하나, 둘, 셋, 넷. 쿵 짜자자잔 짜잔. 딴따따딴 따단. 따다따딴 딴딴딴. 정박으로 들어가요. 시작. 옛날의 나를 말한다면. 그 다음 나도 한때는 잘나갔다. 그 다음 그게 너였다. 아니 그게 나였다. 정박으로 셋. 한때 나를 잔 건 마라. 쉬었다가 숨쉬고 셋, 넷. 가진 건 없어도 시시한 건 죽기보다 싫었다. 셋. 언제나 셋, 청춘이다. 그 다음 사나이의 가슴을. 그 다음 오늘도 가슴 속에 한 잔 술로 귀를 만든다. 셋, 오늘 밤은 때가 돈다. 그 다음 더 멋진 내일을 그리며 사나이의 인생길을. 한방의 부르스. 힘들지만 큐전되는데 감사합니다. 박수도 받았어요. 저는 항상 느끼는 거지만 사장님만 옆에 나오시면 제가 앞산으로 계실 이상웅 사장님을 위한 개인 레슨을 말씀드리는 것 같아요. 맞아요. 나의 행복해요. 일단 한방의 부르스. 옛날의 나를 말한다면 나도 한때도 잘나갔다. 과거를 회상하는 거잖아요. 일단 좀 전에 하셨듯이 정박으로 가셔야 돼요. 옛날의 나를 말한다면 짜잔 나도 한때는 잘나갔다. 한번 해보세요. 시작. 옛날의 나를 말한다면 나도 한때는 잘나갔다. 그 다음 손을 쓰세요. 그게 너였다. 시작. 그게 너였다. 밀어주시는 거예요. 그게 너였다. 아니 그 다음. 아니 그게 나였다. 어떻게 하시면 돼요? 손을 밀고 당기고 밀고 당기고. 밀당만 잘 하시면 돼요. 그게 너였다. 그 다음. 아니 그게 나였다. 나였다 하는데 어떻게 하셔야 돼요? 풀어주면 안 돼요. 당겨줘야 돼요. 나였다. 한번 해보세요. 나였다. 시작. 나. 오케이. 아니 그게 나였다. 시작. 아니 그게 나였다. 그 다음. 한때 나를 잘나갔다. 그 다음. 아이고 저 남자키로 하려니까 완전 저음에서 노는 것 같아요. 가진 것 없어도. 없이라는 단어에서 꼭 씹어주셔야 돼요. 없어도. 가진 것 없어도. 안 돼요. 시시한 거 아니에요. 가진 것 없어도. 그 다음. 시시한 건 죽기보다 싫었다. 다시 한번 해볼게요. 가진 것 없어도. 시작. 가진 것 없어도. 그 다음. 시시한 건 죽기보다 싫었다. 그 다음. 언제나 정춘이다. 오 잘하셨어요. 그 다음. 사나이의 가슴은. 잠깐만. 사나이의 가슴은. 뒤에 여는 법칙을 만들어야 돼요. 밑에 미음을 뒤로 갖고 가셔야 돼요. 사나이의 가슴은. 이에요. 사나이의 가슴은. 시작. 사나이의 가슴은. 아니. 가슴은. 가를 꼭. 스타카토로 눌러주세요. 가슴은. 시작. 사나이의 가슴은. 그래? 가슴은. 아니. 여는 법칙. 뒤에 스 밑에 미음이 있죠. 미음을 어디로 갖고 가시라고 그랬어요. 뒤에 위로 갖고 가시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가. 가. 스타카토. 스. 무. 은. 사나이의 가슴은. 시작. 사나이의 가슴은.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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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công은 아니고ください. besides Judith's writing. 이것이 김 Himselfici 과 sagte. 제가AT Umbers 기자 Press을 underway. 무슨. 아니. 왜 이렇게 앉아. revise genomesigh het. 하늘 정보로bay assassini. 느낌인 verwitter toen 영의 가슴의 가슴을. - 사나이의 가슴을 시작 사나이의 가슴은 가슴은 오늘도 역시나 아싸누룩실 개인 레슨을 지금 해드리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그럼 같이 한번 남자키로 한번 해볼게요 항상 박자 타시는 거예요 한박 두박 세박 네박 하나 둘 셋 넷 따다단 짠짠 따다단 짠짠 딴딴딴 짜잔 따다다단 정박 하나 둘 시작 네 노래 나를 말한다면 그 다음 나도 한때는 잘나라 그 다음 그게 너였다 그 다음 아니 그게 나였다 그 다음 한때 나를 잔 것 많아 이제 없이란 다음에 꼭꼭 씹어주시고 가진 건 없어도 시시한 건 죽기보다 싫었다 그 다음 언제나 정춘이다 마지막 사나이의 가슴은 그래도 좀 잘하셨어 가슴은 그 다음 오늘도 가슴속에 시작 오늘도 가슴속에 오늘도 가슴속에 오늘도 가슴속에 오늘도 가슴속에 도에서 너무 끊으시면 안 돼 한박을 주셔야 돼 오늘도 가슴속에 시작 오늘도 가슴속에 오늘도 가슴속에 그 다음 한잔술로 길을 만든다 그 다음 오늘 밤은 여기서 딱딱딱딱 끊어주는 거예요 스타카토라 그래요 오늘 밤은 시작 오늘 밤은 아니 튕겨주지 마시고 오늘 밤은 오늘 밤은 내가 쏜다 시작 오늘 밤은 내가 쏜다 어머 누구시지? 아이고 아니 그러면 한번 해보세요 아 우리 좀 있다가요 전승이 뭐 날도 더운 날 둘이게 뭐 땡패스에서 고생들 하고 있어 아휴 추가들 가야지 잠깐만요 잠깐만요 여기 계세요 네 좀 있다가 우리 한방이 브루스 1절 한번 시켜보자고요 아니 잠깐만 오늘 밤은 내가 쏜다 그 다음에 더 멋진 내일을 위하여 시작 더 멋진 내일을 그리며 마지막 사나이에 시작 사나이에 아니 계단식으로 사나이에 시작 사나이에 아니 사나이에가 아니라 사나이에 시작 사나이에 난 여기 왜 세워놓은 거야 근데? 좀 기다려 보세요 인생길은 시작 인생길은 응 마지막 손 쓰세요 한방에 부르스 시작 한방에 부르스 오케이 잘하셨어요 그러면 아휴 잘 가세요 아뇨아뇨 좀 이따가 네 오세요 이 노래 1절 2절 한번 다 부르실 수 있는 기회를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래야죠 솔직히 이 노래 잘하시거든요 네 그래요 어쩐지 그리고 그러면 2절 다시 한번 불러볼게요 사장님 네 다시 한번 리듬 타시고 하나 둘 셋 넷 딴따딴 따단 따다단 따단 딴따라따 따단 짠 으 따다다다 짠짠 으 따다다다 짠짠 딴딴딴 따단 따다다다 따다다다단 정방으로 하나 둘 시작 옛날에 옛날에 나를 말한다면 그 다음 나도 한때는 잘나갔다 그게 너였다 오케이 아니 그게 나였다 한때 나를 참 남마라 그 다음에 꼭꼭 씹어주시고 가진 것 없어도 시시한 건 죽기보다 싫었다 언제나 정춘이다 사나이의 가슴은 오늘도 가수 속에 한잔술로 기를 만든다 오늘 밤은 오늘밤은 배가 쏜다 더 멋진 내일을 그려 사나이의 인생길을 한방에 한방에 부르수 잘하셨습니다 네 오늘은 정말 아싸노루교실에서요 이상웅 학생의 개인 레슨 시간이었습니다 그럼 이제 저희 마무리를 지어야 될 것 같은데요 한방에 부르세요 1절은 사장님께서 부르시고 2절은 제가 부르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신소영 강사였고요 저는 학생 이상웅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한 번 해보세요 같이 편안하게 둘 시작 옛날의 나를 말한다면 나도 한때는 잘나갔다 손 손 그게 더였다 아니 그게 나였다 오케이 잘하셨어 한때 나를 잡던 마라 하나 둘 시작 가진 것 없어도 시시한 건 죽기보다 싫었다 언제나 청춘이다 사랑의 가슴은 그 다음 오늘도 가슴 속에 한 잔 쓸로 길을 만든다 오늘 밤은 때가 뜬다 오케이 더 멋진 내일을 그리며 사나이의 인생길을 한방에 부르세요 잘하셨어요 모렐린 선생님 좋고 좋고 자 한방 부르습니다 옛날의 나를 말한다면 나도 한때는 잘나갔다 그게 너였다 아니 그게 나였다 한때는 나를 잡던 마라 가진 것 없어도 시시한 건 죽기보다 싫었다 언제나 청춘이다 사나이의 가슴은 오늘도 가슴 속에 한 잔 술로 길을 만든다 오늘 밤은 내가 쏜다 더 멋진 내일을 그리며 사나이의 인생길은 한방에 부르습 오늘 밤은 내가 쏜다 더 멋진 내일을 그리며 사나이의 인생길은 한방에 부르습 인사 인사 아유 감사합니다 잘 배웠습니다 동생님